롱떵재, 하루 종일 못 뵙 하루 종일 못 뵙 죄송합니다 4년이 지났어요 네, 4년이 지났어요 자, 이 방송을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, 엉클 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중국에서 온 저희 하모니카 친구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롱떵재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가장 좋은 하모니카 플레이어스가 광조 우리 광조에 만났어요 네 네 네,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만났고 그리고 만났고 네 와, 타임 플래스 타임 플래스 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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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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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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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